서울특별시 구청장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여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청장선거는 2018년 24대1이었습니다.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훔치지 못한 곳이 바로 서초구청장선거였습니다. 당시에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든 구청장선거를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사람을 바로 호남 출신 인사로 구청장을 다 채웠습니다. 이것이 2018년 서울구청장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간단한 액셀 작업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 검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민주당이 8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2018년과 마찬가지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률을 입력해 가지고 국민의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나 20%를 빼앗아서 바로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에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그런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8군데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관악구, 은평구, 성북구, 광북구에서는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낙이 바뀐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4군데에서 이긴 겁니다. 4군데. 21대 4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17대 8이 된 것은 바로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조작의 결과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지역 모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심각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거는 다 부정선거가 진행된 겁니다. 소위 이런 전산조작을 향한 주체들을 파악해 가지고 구속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민주당 승리의 8개 지역 가운데서도 4개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전산조작에 의해서 소위 조작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당낙이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강북구청장,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관악구청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위 강북구청장,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관악구청장들이 소위 이번에 재검표에 반드시 소청 신청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한 8개 지역 가운데서 4개 지역은 당낙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도 강북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인지하고 소청 신청에 들어가서 재검표에 응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선 역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성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는 차이값에 주목해야 됩니다. 투표가 정상이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서 아주 작은 규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강북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순희 후보와 이성희 후보가 대결했는데 이순희 후보가 이긴 것으로 중앙선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제대로 이런 밝히게 되면 국민의힘 당의 이성희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는 2020년 4.15 총선의 영암군, 무항군, 신항군 사례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공미고 프로그램이 만든 숫자가 만든 것이고 이것은 자연 숫자입니다. 투표자들이 만든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선거를 조작한 사전투표를 조작한 자들은 강북구청장 선거를 어떻게 훔쳤느냐. 제야 전문가 의견이 이렇습니다. 10%를 훔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성희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25,538표입니다. 이것의 10%를 구하게 되면 2,553.8표입니다. 0.8표가 없기 때문에 반올림해가지고 2,554표입니다. 이것을 바로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가 도덕질해간 겁니다. 이성희 후보는 이것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조작된 표가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가 하니까 중앙선거 관련해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해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중앙선거 관련해가 발표한 사전 총득표수는 모두 다 가짜 숫자인 겁니다. 조작된 숫자인 겁니다. 진짜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빼주고 이 표를 빼앗기 때문에 대해주게 되니까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는 3번처럼 나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의 이순희 후보는 광북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47%로 예상되는데 선관위 발표는 51%로 뻥뛰기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희 후보는 49%로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여러분들 예상했는데 표를 빼앗기가 45%를 여러분들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국민대통합당 후보는 여러분들 0%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를 얼마나 훔쳤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표가 종합표입니다.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이게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순희 6만 4,806표 이숭희 6만 4,711표로 아주 건수하게 한 100여 표 차이로 여러분들 패배하고 맙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2천 표 이상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숭희 후보가 당일 득표율의 51%입니다. 그러니까 52% 정도가 되면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51%나 50% 정도가 되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락을 바꾸는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빈번히 관찰되고 바로 2번도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당시에 뭐죠? 당일 득표율이 50에서 52%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패배한 경우는 거의 사전투표 조작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조작은 그냥 다른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드러나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6%인데 다 사전투표율이 51%는 5%나 이런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큰 득표율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정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정거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승희 후보는 당일 득표율에서 51%를 했는데 사전투표율을 45%를 해가지고 뭡니까? 6%나 이렇게 표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1번이 사전투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값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10% 국민의힘의 후보가 빼앗긴 것을 다 동별로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여러분 총합을 해서 구한 것이 바로 4번 수정우 사전투표수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당일 득표수를 구해서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무려 5천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5천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렇게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성희 후보가 소청 신청을 통해가지고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나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을 하게 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후보별로 표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위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당일 득표수 여러분 이 초록색은 무슨 값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바로 조작값을 여러분들 수정 보완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기존 합계 기존 합계는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0.8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민주당의 2순위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82장을 얻었다가 좀 많죠. 그런데 진짜로 구해본 75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이상희 후보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65장 당일 투표지 100장당 진짜 구해보니까 뭐죠. 사전투표지가 72장이 있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국민대 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나 진짜 득표수를 구할 때의 경우나 똑같이 0.57 사전투표 100매당 당일 투표 57매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바로 강북구에서 해서 당락을 바꿔버렸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당락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바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차이값 이 차이값을 보시면 차이값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거나 기계적인 아름다움이거나 좌우대칭을 갖게 되면 그것은 100% 이런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 조작입니다.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이 되게 일치합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24군데를 다 훔친 겁니다. 유일하게 서초구청장만 22%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전산을 돌리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좌우대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부터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뭡니까? 멀치감치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여러분 국힘당은 멀치감치 뭡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계적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오른쪽을 보시면 총선의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사례입니다. 자연 숫자는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써 적은 규모의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됩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서울구청장은 대부분 10%를 조작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관악구청만 예외입니다. 10%를 조작한 겁니다. 10%를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가 은평구청장 후보로서 은평구에서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는 41,399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월 10%를 구하게 되면 4,139.9표입니다. 0.9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표를 더하게 되면 4,140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예상 득표수가 50%인데 이런 표수를 더해줘가 54%를 뻥튀기를 하고 남기정 후보로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기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아 가지고 44%를 쪼그라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조작되기 쉽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를 얻은 겁니다. 이런 것은 백발백중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락을 바꿔버립니다. 52%를 넘었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마는 50%, 51%면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최종 발표는 선관위가 김미경 11만 표, 남기정 10만 2천 표, 2천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가 어디서도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그 숫자 사이의 규칙을 발견해서 뭘 찾아냅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가 동단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 민주당 후보 관계 대준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구한 것이 바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최종 결과가 남기정 후보가 10만 6천 867표, 민주당이 10만 6천 126표, 바로 남기정 후보가 741표로 승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당락이 완전히 바뀐 경우입니다. 은평구청장도 당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청 신청을 하고 재검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산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마구 투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반응을 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소위 투표수가, 후보위 투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가 남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표가 여러분들 67표가 남습니다. 67표가.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 득표수. 이것은 우리가 구한 진짜 득표수입니다. 이 차이를 보시게 되면 67표가 남고 국민의힘 후보는 62표가 남고 합치면 129표가 남고 여러분 거기에다 무효표 7가지 합치게 되면 무려 136표의 숫자가 맞지 않는 표수가 136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자들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136매를 털어버리는 작업이 마이너스 136개수 조정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해가지고 작업을 종결하게 됩니다. 전산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조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아주 또 재미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비유를 한번 내보니까 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0.86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를 100장 얻는 동안에 사전투표를 86장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당일 후보별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0.79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진짜는 당일 투표지 100장에 김미경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79장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79장을 얻었는데 86장을 얻었다고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조작을 보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68장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8장이 아니고 74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를 얻어주고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름에 보시는 이 자료가 역전 사례 두 번째 서울광역시의 은평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건수한 차이로 약 700 몇 표죠? 41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은평구청장 측에 전달해서 오늘 반드시 소청 신청을 해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은평구에 여러분들 선거인이 있으시게 되면 개인 자격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선거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소청 신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사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전 사례도 반드시 차이값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되셨을 겁니다. 백발백중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좌우의 값이 톡 일치합니다. 석관동은 얼마나 됩니까? 석관동은 플러스 6.6% 민주당 국힘당은 마이너스 6.6% 장의제 3동은 민주당은 플러스 6.6% 국힘당은 마이너스 6.6%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죠?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장의제 2동은 민주당은 4% 국힘당은 마이너스 4% 기계적 아름다움, 조작의 아름다움, 조작 프로그램의 아름다움, 전산 조작의 아름다움이 이 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위력적이고 무수한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자는 영원히 그들이 덮불려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기계적 아름다움을 전국적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 아름다움, 인공적 아름다움과 자연 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아름다움. 오른쪽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선거가 없었던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 사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조작질을 하고도 발 뻗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 시절에 익숙했던 소위 선택적 수사. 검사가 수사하면 불법이 되지만 검찰이 수사 안 하면 그건 그냥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선택적 수사의 대상으로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에이팡 님처럼 조작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극치라는 표현도 좋지만 조작의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조작의 아름다움의 피크입니다. 조작의 아름다움의 상한치입니다. 이런 조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도록 해 준 겁니다. 정말 참 죄질이 참 최악인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소위 성북구청장 선거에서는 마찬가지로 1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정태근 후보의 표를 3805표를 빼앗은 겁니다. 본인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그리고 나서 민주당 후보가 그것을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예상 득표수는 민주당 후보가 48%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거안에 발표한 걸 보니까 53%를 얻었더라. 5% 높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얹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52%를 조작하게 되면 이게 참 이 중간선입니다. 50% 20%보다 당일 득표율이 더 높으면 사전투표 조작하다가 대개 못 이기는데 52%가 여기가 좀 완전히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52%를 얻은데도 조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내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서 그냥 조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민주당 후보가 47%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는데 사전투표는 53% 얻었지 않습니까? 5%를 뻥튀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52%를 당일 투표 얻었는데 사전투표수를 45%를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6%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다른 걸 안 보더라도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만 보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4번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역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표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다 돌려보니까 4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부르기는 진짜 사전투표 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는 민주당 후보가 4만 4채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진짜가 없랍니까? 4만 표밖에 얻었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만 8,048표를 얻다고 중앙선거관리가 뻥을 쳤는데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4만 1,853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맨 하단에 있는 노란색을 칠해놓은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가 10만 2,967표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가 9만 6,390표 6,577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성북구청의 구민들이라든지 투표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성북구청장의 정태근 후보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소청 신청을 해서 재금표에 나서게 되면 승리한 도덕질 당한 것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도 그들이 어떻게 도덕질한 것을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질을 하게 되면 뒤로 전산조작을 하게 됩니다.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위에 여러분 자료는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맨 밑에 기존 합계라는 것이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추계한 득표수입니다. 이 표가 남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32표가 남고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가 많습니다. 정태근 후보는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가 99,188표 우리가 진짜 득표수 추정한 것이 99,162표 26표가 남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몇 표죠? 58표입니다. 무효투표수 5표를 합치게 되면 63장이라는 투표수가 투표지가 남는 겁니다. 중앙선거안에 표가 남은 겁니다. 전산적으로 이런 표가 플러스 63이 남으면 그것은 작업을 완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로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6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플러스 63, 마이너스 63은 0으로 딱 만들어야 뭡니까? 작업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개수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0.56 당일 투표지를 100장 얻는 동안에 사전 투표지를 56장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00장 당 58장 밖에 6, 8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좀 더 차이가 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좀 크지 않네요. 이러면 당일 투표를 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좀 큰 거죠. 통상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도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는 100장당 62장을 얻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59장 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이 되려면 0.62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0.67, 0.68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0.56이 나오면 이게 0.56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0.52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앞에 봤던 은평구청이죠. 은평구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내려앉아야 되거든요.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내려앉아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성북구청만 여러분들 숫자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0.56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내려앉아야 되는데 0.58로 커진 겁니다. 0.62보다도 여러분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데 0.59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야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가 당일 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자 여러분 다음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좀 흥미롭습니다. 관악구청장. 여러분 서울구청장 선거 가운데서도 관악구청장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지역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작률이 커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보시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지역별로 조작값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 종로구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32%를 조작을 하거든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고 황교안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관악구청장 선거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조작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표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관악구입니다. 대학동 민주당 플러스 9.4 국힘당 마이너스 9.4 삼성동 플러스 7.8 국힘당 마이너스 7.8 서림동 민주당 플러스 8.1 국힘당 마이너스 8.2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조작을 상당히 심하게 한 지역이다. 서울의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한 지역이다는 감을 딱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천 퍼센트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천 퍼센트 조작을 한 거죠. 오른쪽이 전라북도 정없이 고창군 선거구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한 번 더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큽니다. 이렇게 값이. 차이값이 큽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이값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 크다는 이야기는 먼 거 아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구청장 선거로서는 가장 높은 조작률 적용합니다. 20%를 훔칩니다.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가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이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되면 4만 206표입니다. 이것의 20%가 얼마인 거 아닐까? 8,041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유일하게 20%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다른 모든 구청장 선거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0%를 득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조작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네요.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9%인데 무려 사전 득표율이 56%, 7%를 뻥튀기한 겁니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높은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인데 사전 득표율이 42%인 겁니다. 8%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박준희 민주당 후보 11만 8,303표, 미래통합당 이행자 후보 10만 5,191표. 표차가 여러분들 얼추 어떻게 됩니까? 1만 3천 표 정도 차이를 냈네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냈네요. 조작을 해서 20%를 조작했으니까 조작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 2천 표, 3천 표 정도를 넘겨줬는데 여기처럼 8천 표를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8천 표를 숨겨간 것은 거의 유일하고 20%를 조작을 한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관악구가. 박준희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특별한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1번이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조작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도 다 조작된 겁니다. 왜? 사전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20%를 훔쳐온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 단위별로 모두 다 20%를 훔쳐간 것을 다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4번이 진짜 사전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쳐갔죠. 진짜는 4만 6천 표인데 민주당 후보는 사전 득표수 승관이 발표가 5만 4천 표라고 발표한 거냐. 어마어마 더한 겁니다. 이행자 후보는 진짜는 4만 8천 표인데 여러분들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된 자료가 4만 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는 11만 262표, 통합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11만 3232표, 2970표 차이로 20%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행자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였다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지역이 바로 민주당이 관악구청장 선거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20%는. 여러분 숫자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소위 전산 조작하는 사람들이 배움이 좀 많아 가지고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폭발력을 알았으면 이런 조작 안 할 거라고요. 아니면 국회 움직여 가지고 그냥 공상당처럼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표 안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그냥 훔친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우회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구해보니까 뭐냐? 관악구청장에 당선된 박준희 민주당 후보는 0.85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이. 당일투표의 100장을 얻는 동안에 사전투표를 85장 얻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장 나왔습니까? 7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2장을 얻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0.62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0.74가 나온 거 아닙니까? 100장당 사전투표지 74장을 얻었더라. 진짜는. 그런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자료가 62장밖에 없다라.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전국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은.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다 한 겁니다. 당락이 바뀐 4군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8군데 조사하면 다 당락을 뭡니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당락과 관계없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당락의 관계없이 광역시의회의원 의원들의 당락과 관계없이 모두 다 뭘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얹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 가지고 모든 전국의 선거를 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늘이 떨어졌습니까? 땅에 솟아났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최종 생산품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분 최종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그 결과물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될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으니까 총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총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한번 덮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자료는 제가 손을 댄 게 하나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법규에 따라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된 자료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정신이 없지만 생업을 하면서 전산을 하는 제야 전문가가 도대체 나라가 이런 꼴이 돼서 안 되겠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되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 사이의 규칙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 뭡니까? 교육감 서울교육감 선거는 조전혁 여러분들 후보한테서 50%를 사전투표특별수의 50%를 동단위별로 다 빼앗아가지고 뭐죠? 조 의원이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김은희 함께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석이는 엄청 찍혔으니까 강용석이가 사전투표특별수의 50%를 빼앗고 몽탕 누구한테 밀어주는 겁니까? 김동영이 함께 밀어준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른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뭘 가지고 숫자 사이를 숫자를 뭡니까?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공방선 숫자 사이 어떻게 규칙을 찾아납니까? 우리 머리로는 안 되지만 컴퓨터로 하면 연산을 하면 검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뭡니까? 이 숫자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관악구청장 선거 데이터는 뭐가 만들어낸 겁니까? 관악구청장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는 게 이게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인공 숫자지 않습니까? 맨 메이든 남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는 규칙이 없습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이걸 자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돌리더라도 이거는 규칙을 못 만듭니다. 왼쪽에 있는 뭐죠? 서울시 관악구청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공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관악구청장에서 사람이 만드는 숫자다. 관악구청장에 선거되어 있다.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제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작을 했냐? 무엇이 그 숫자를 만들었냐? 숫자를 만든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든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든 공장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바로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가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얻은 것을 20%를 빼앗아가지고 박준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 그 규칙이 바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앙선거 관리의 자료가 다 가짜니까 그 가짜를 분석해가 진짜를 찾아낸 겁니다. 공장을 찾아낸으니까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관악구청은 20%를 조작을 했고 다른 구청은 10%를 조작했고 민주당이 8대를 먹었는데 네 군데가 다 뭡니까? 조작질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선거 무효입니다. 왜? 조작질 했으니까. 조작질 해가지고 뭡니까?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효죠. 당락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락이 변경된 거가 네 군데라는 거죠. 성북, 강북, 은평, 관악구 네 군데 구청장 후보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구민들이 나서가지고 선거인도 소청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이 마감일일 겁니다. 14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5시부터 방송을 한 겁니다. 선거인도 나설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무리 선택적 수사라고 하지만 검찰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나라를 어떻게 보냅니까? 촉이 있잖아요. 촉. 그래서 이런 문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정치검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 백형동 사건, 권순일 뭐죠? 재판거래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 다 덮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풀처럼 뭡니까? 바람처럼 눕지 않습니까? 정치검살들은 다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겁니다. 이거 하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대선의 권력의 끝인 겁니다. 본인 물러날 때 65세입니다. 한참 일할 때입니다. 오명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 쪽에 서고 진실 쪽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해가지고 나오면 66세입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삽니까? 90세도 살고 기분 나쁜 100세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하태경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이 37, 38이고 52, 53입니다. 가야들끼리 얼마나 머냐 이야기죠.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 나이가 62세지만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그 길고 긴 세월을 거지 쪽에 서가지고 이완용기보다 더 욕을 처먹고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 간 자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586 운동분들 선거를 다 훔친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58세, 59세, 60세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30년, 40년이 남았는데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2주가 안 돼가 이렇게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몇 표 훔쳤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이 좁냐 이야기죠. 그렇게 짤냐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에요. 앞으로. 자식들이 있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다음에 부정선거를 총책이었다. 주범이었다. 공범이었다. 협력자였다. 부역자였다.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가. 이런 짓 한 사람도 다 누굽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거 아닙니까?